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지아 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입구에서 어싱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혼자 찍으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찍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어싱 테스트기를 땅에다 꽂고 땅에다 꽂고 좀 어두워서 시간이 잘 안보이는데 다시 껐다가 자 옴 테스트부터 합니다 옴 테스트를 하면은 자 오버리밋이 나오죠 이거 그래서 이걸 땅에 꽂고 아 제 손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는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잘 통해요 자 이거 저희가 신발이 있고 오버리밋이 숫자가 바뀌는게 보이고 다시 전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측정을 하면서 이걸 안 벼러 놓고 이걸 잡으면은 12 2 3 0 0 0 0이 되는게 바뀌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어 이것으로써 어 어디죠 여기가 계룡산 입구에서 계룡산 입구에서 저희 어싱신발 어싱신발이 어싱인템을 증명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다시 하나를 보여드릴께요 여기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에서 또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요 그게 이제 바로 입구에 있는 시멘트 바닥인데 보통은 서울에서는 잘 안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되더라구요 어싱인테스트가 제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11 어 잘 안되는데 영영으로 하는데 옴테스트를 하면요 아 옴테스트를 하면 숫자가 바뀌는게 보이시죠 시멘트 위에서도 옴테스트를 하면은 전기가 통하는게 접지가 되는게 보입니다 근데 전기가 바뀌는 것은 아주 천천히 바뀌어요 그래서 전기가 좀 오래걸리는데 아 요 이상은 잘 안되는데 한참 더 걸리겠네요 시멘트 바닥에서도 어쨌든 좀 늦기는 하지만은 전기 테스트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맨땅보다는 느리긴 하지만은 통하는 것도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어싱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는 계룡산 입구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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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